목포 먹갈치입니다. 오늘 안강망배 6척이 들어와서 2창상자 정도 들어왔고요. 보시라면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띠 먹갈치하고 두띠 먹갈치 갖고 왔고요. 가장 인기가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라면 새띠 먹갈치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목포 먹갈치여서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새갈치가 나오는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고요. 오늘 저희가 먹갈치뿐만 아니라 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자랭이 병어, 사심이 병어, 삼심이 병어, 이심이 병어 다양하게 갖고 왔고요. 병어철이다 보니까 병어 무늬가 굉장히 좋습니다. 병어 정말 맛있잖아요. 그만큼 맛있고요. 여기 보시면 두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띠 먹갈치도 갖고 왔고요. 새띠 먹갈치도 갖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갈치가 나오는 시즌이다 보니까 갈치가 엄청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한 번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갈치를 꼭 드셔보세요.